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어로빅스팀 지도교사 선생님이요 정말 천연에서 너무나도 유명하신 우리 김성자 원장님 김성자 원장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뭐 안 봐도 안 봐도 비디오에요 아 예 우리 어머님들 자 우리 어머니들이 에어로빅스팀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나이를 거꾸로 세월을 거꾸로 흘러가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 자 여러분 함께 신나게 가르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 buck 살! 웬 너서 잘 못굴내고 궁금했어 설레세 난 싫어서 도착하게 떠오르러 사사람하게 봐라 baby 오빠 차 핸들 사사히 Flight. 모두 이야기야 나완이 시키고 넘 잡AS able to begin 할 때가 MAGYER LINK bah nah cute 뭐 사 Brenda Baba 너무 살아야죠 어지러워 만나 постоянно 너무 살아야죠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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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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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Alex the king is a yes yes I don't know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모스포인 뭐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하기때문에 사지 않아만 조개나 베이비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봐 조개나 알면 변이야 어서 나를 따 crumble 변이야 미련 따니야라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모스포인 살아 새로운 사람 너무 install해서 어지러워 만나 새해 experient 너무 설레해서 미치겠어 125 não me juicy gotta pay you yes i know some yes un sobre slab impossible não me juicy gotta pay you gotta pay you yes i know some yes e.m. your face you you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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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ant a middle face e.m. Hey, we want some new space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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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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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우리 어머님들! 힙합전수사의 복장을 입으시고 무대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우리 어머님들! 10대의 모습도 올라오셨습니다. 너무 멋지 못하셨어요! 잘하셨다고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청양은 에어로백스! 우리 어머님들은 멋지 못하셨고요! 이번에는요! 또 라인댄스를 함께하시겠는데요! 이번 라인댄스는 청남면 라인댄스틱입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박수 박수 자, 라인댄스 흥분히 신나는 어? 성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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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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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가슴이 그댈 부활하고 있어 사랑해 사랑해 더욱 더는 못 보낼 사람 그댈 지속할 곳 이대로 홀도만 했어 그댈 앞에서 날리던 그대를 못 자랑했고 내 맘 바람같이 다 돌아서났네 그리워 그리워서 더 널 못 잊을 사람 눈물이 가슴이 그댈 부활하고 있어 사랑해 사랑해 더욱 더는 못 보낼 사람 그댈 지속할 곳 이대로 홀도만 했어 그댈 내 길을 다 한 사람 받았다ady ㄴㄴ 서 führen 그대도 계속 желer 그리워 극교 even 널 놓아가고 있어 눈물이 없으니 그댈 부르고 있어 사랑해 사랑했어 너를 뽑아낸 사람 그댈 뒤에서 금방 흘려 부르고 말했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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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너무나도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인사 박수 보내주세요. 네, 우리 김성자 원장님이 만드신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김성자 원장님에게도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청양고 노인동압 복지관의 왈츠의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대를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 팀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좀 전에 청양고추 단기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셔서 접수증 받으신 분 계시죠? 청양고추 입장권을 받으신 분, 그분들은요. 잠시 후 12시, 아, 2시 50분이네요. 2시 50분까지 이벤트 현장으로 와주세요.